그동안 잦은 결항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던 여수와 거문도 간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투입됩니다. 운항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. 여수와 제주의 중단지점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의 섬 거문도. 현재 여객선 한 척이 거문도와 여수를 오가며 승객을 나르고 있습니다. 운항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 한 차례 왕복에 그치고 있습니다. 앞서 두 척이 운항됐지만 해당 항로에 이용객이 줄면서 이 가운데 한 척이 선사의 재정난을 이유로 중단된 겁니다.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조만간 이 같은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새로운 선사가 운항의 뜻을 보이면서 쾌속선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. 이번에 도입되는 여객선은 함엘호로 선원을 포함해 43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.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되다 보니 약 3시간이 걸리던 타사의 기존 선박보다 소요시간이 1시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. 아마 연안 여객선 중에서는 최고 빠른 선박이라고 볼 수 있고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첨단 기술이 집약돼서 아마 안락하고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은 되찾은 일일생활권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. 서비스맨에서도 좋고 또 개당률도 적어서 자유자재로 묻호로 나오는 길이 열립니다. 빠르기도 빠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면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 여수시는 이번 여객선 도입이 오는 2026년 열릴 세계선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근데 역사 문화공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문도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섬 관광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거문도, 초도, 백도, 선죽도 아름다운 섬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거문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하멜호는 막바지 운항 준비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운항될 예정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